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간병인보다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해주세요. 이맘불이 너랑한테 간호를 맺기라고. 감회하는 일은 절대 안 돼요.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내가 아니오. 요리 배워라. 요리 배워라. 나한테 지금 프로포즈 한 거예요? 집을 낳았다고? 아니 그렇다고 너까지 집을 낳으면 어떡해. 미아고 집고는 참 볼만하겠다. 아버님 생각해서 드셔주세요 아니니. 고맙습니다. 그의 아들이요. 애비한테 드는 돈 줄라 그러는 곳이오. 여기서 주세요. 잘 쓸게요.